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좌관 2 공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작 발표에는 드라마 홍보를 위한 자리이므로 작품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길 우리 기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곽정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즌 1에 이어서 이렇게 또 시즌 2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출을 맡은 곽정환입니다. 네 이어서 배우분들도 차례로 인사 말씀과 함께 보좌관 2에서의 캐릭터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좌관 2에서 장태준 역할을 맡은 이정재고요. 그 다음에 보좌관에서 국회의원으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민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보좌관에서 강선영 의원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네 저 시즌 1에서 초선의원이었고 저는 시즌 2에서도 초선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갑수씨. 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보좌관 시즌 1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보좌관 시즌 2 이제 곧 시작합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 송이섭 역할을 맡은 김갑수였습니다. 그래서 시즌 2에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 김갑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엘리아씨. 네 저는 장태준 보좌관님을 이제 보좌관님이셨다가 이제 장태준 의원님을 모시게 된 윤해원 보좌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준씨. 네 보좌관에서 한도경 역을 맡은 김동준입니다. 저는 의원실을 강선영 의원님 의원실로 옮기면서 인턴에서 8급 비서로 진급? 성장하셨군요. 성장한 한도경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소중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동화닷컴 최윤나 기자라고 하고요. 먼저 피디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시즌 1과 스토리나 연출적인 면에서 달라진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정재씨께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 국회의원이 되신 소감과 시즌 2에서 국회의원 연기하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신민아씨는 시즌 1에서 임원희씨랑 호흡을 맞추시다가 이번에는 박효주씨랑 호흡을 맞추시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달랐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네.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해지면서 강렬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즌 1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성민 의원의 죽음과 고성만 보좌관의 죽음이라는 그 큰 사건을 겪은 이후에 관계들이 조금 복잡, 미묘하게 양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주인공 분들의 관계가 시즌 1보다 훨씬 더 미묘하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서로를 도우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스토리의 힘이 이야기가 강력하게 느껴지실 거고 그래서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또 매주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을 또 느끼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정실 씨에게도 질문 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신 소감 여쭤보셨거든요. 네. 시즌 2에서는 장태준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함께 시즌 1에서 나왔었던 인물들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시즌 1의 첫 도입부가 왜? 비밀을 얘기할까봐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신민아 씨에게 무슨 눈빛으로 지령을 받으셨나요? 이정재님? 적당히 멘트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현충원에서 시작을 하는 장면에 대본을 딱 처음 받게 됐었는데 국회의원이 된 소감이 첫 신이 현충원에서 시작되게 되는 그 씬서부터 출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내가 뭔가 설정했었던 생각했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 번 갖게 됐었고요. 또 실제로 현충원에서 촬영을 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민아 씨께도 질문 주셨어요. 임원희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다가 이번에는 박효주 배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십니다. 어떠신지요? 시즌 1에서 오빠? 오빠? 언니 오빠? 네. 약간 오빠 같은 느낌의 보좌관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어떻게 보면 푸근한 언니 같기도 하고 선영이가 갖고 있는 조금 카리스마나 그런 강함과 조금 다른 믿음직스러운 언니 같은 보좌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무래도 같은 또래고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대본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저는 시즌 2에서도 사실 보좌관이 바뀌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편하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희 씨도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재밌게 보좌관 2 시청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입니다. 감독님이랑 이정재님께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께는 시즌 1을 보면은 현실 정치의 한 장면이랑 되게 겹쳐보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즌 2도 좀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현실 정치 상황에서 영감을 얻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에 있는 건지 궁금하고 현실 정치와 유사하다는 평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정재님은 이제 시즌 1이 방영되면서 국회에서 실제 보좌관대 사이에서 내가 이정재다라는 농담들이 많이 돌아나였다고 하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감이랄까 보좌관대 실제 이랬던 분들의 소감에 대해서 소감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 드라마와 현실 정치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연관지어질 수밖에 없으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님이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스카이 캐슬이 막 터졌을 때였거든요. 드라마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교육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 법사위원회가 아니고 교육위원회로 가고 교육부 장관이 등장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법사위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현실 정치하고의 의도하지 않게 비슷한 면들도 많이 있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드라마가 대중적으로 즐겁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 중요한 특징이 있지만 사실은 그 문화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 현실의 메시지를 담고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늘 생각을 해왔고 그런 면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게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재 씨께도 질문 주셨습니다. 시즌1 종료되고 나서 실제 보좌관님들 사이에서 내가 이정재다, 내가 이정재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았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연기자로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리뷰 들으시면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물론 그런 말씀 실제로 조금은 들었는데 기자님께서도 그렇게 들으셨다니 너무 뿌듯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량과 각종 해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사실까 할 정도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연기에서 혹은 극중 내용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보려 했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런 고생과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좀 충분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시즌 1대와 못지않게 장태준은 국회의원이 되기는 했지만 또 누군가를 보좌하는, 또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캐릭터로 계속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만 오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요. 우리 법무부 장관을 연기할 우리 김갑수 배우님 소감은 어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번 보좌관 2에서 글쎄요. 뭐 우연히 않게 법무부 장관이 시즌 2에 됐는데 법무부 장관 사건이 실제로 좀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지금 법무부 장관 사건처럼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긴 했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게 저희 드라마라는 게 어차피 아까 감독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의도치 않게 하여튼 현실, 현실이 뭐 이렇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데 저는 그냥 정말 연기하면서 다른 건 없었어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그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이라는 게 정말 권력을 잘 쓰고 있는지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의 그 모습을 저는 정말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더 더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많이 참았고 감독님께서도 많이 좀 자제를 시켰고 마음은 알겠지만 마음은 서로 통하지만 사실은 많이 자제를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싱글리스트 강보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신민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이 없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좀 많이 휘둘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결말로 끝이 났는데 시즌 2에 가서는 어떻게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로 변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정재 씨한테는 이제 앞에서 주변 사람들을 다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자기가 꿈꾸던 이상향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복수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민아 씨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시즌 1에서 선영이 초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겪어야 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막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시즌 1 마지막 신에서 선영이의 보좌관의 의문사를 당하면서 선영이에게 주변 관계에 대한 어떤 의심 그리고 배신감 그리고 분노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여전히 앞으로 나가는 데 부딪히는 상황을 겪는 감정선이 시즌 2에 아마 드러나질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앞으로 가기 쉽지 않은 그리고 계속 많은 사건을 부딪히는 그래서 시즌 2에서 선영이의 모습이 어떤 어떤 위치에 이런 거로 바뀌는 감정선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선영이는 초선 의원으로서 부딪혀야 할 일들이 많다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할 것 같고 감정선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픔과 위기를 시즌 1에서 겪은 만큼 더욱더 강해진 선영이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정재 씨에게도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스포일러에 또 유의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태준이가 이상향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복수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그걸로 말씀드리면 벌써 이야기 중반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최대한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준이 이상을 위한 정치와 복수를 위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보는 저는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본인이 이상적인 정치를 하고 싶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을 당했었던 사람들과 역시 끊임없이 계속 부딪히면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적인 복수인지 아니면 이상적인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인지는 거의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계십니다. 예.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톱스타니스 김현석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시즌 일의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 였는데 이번에는 월화 드라마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시즌 재벌 당시에는 시즌 2 제작 까지 확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시즌 재로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방송 시간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계시는 JTBC 함영웅 국장님께 마이크를 넣기고 싶고요. 저는 함영웅 국장님이 그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따를 뿐 하십니다. 보좌감 같으시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즌 재가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점은 시즌 1을 보고 오신 분들의 피드백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고 지금까지 시즌 1 끝나고 나서 계속 시달리는 질문이 도대체 보좌감 2는 언제 하는 거냐 여기 올라오기 여기 올라오기 전에 김갑수 선배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눠왔거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냐. 거기서 그렇게 끝내면 어떡하냐.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냐. 시즌 1에 기대감을 안고 시즌 2를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시즌 1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해서 잘 만들어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시즌을 더 이어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희는 당연히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제일 그렇게 가자고 주장하신 분이 김감수 선배님이시고요. 다음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김감수 선배님. 장관 다음 목표가 너무 분명하시고요. 근데 현장에서 너무 즐겁게 작업했고 그래서 다음 시즌에 대한 저희들끼리의 상상도 많이 펼치면서 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 다음 시즌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니스 뉴스 마수영 기자입니다. 저는 이엘리아 씨와 김동준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손희선 우원실에서 장태준 장태준 우원실 강선열 우원심도 옮기셨는데 옮긴 소감과 직급도 바뀌시고 위치도 바뀌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엘리아 씨 일단 두 분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송희선 의원님을 모실 때와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모시고 싶어 했던 장태준 보좌관님이 의원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뭔가 좀 더 해원이가 보좌관으로서 더 주도적이고 또 정말 의원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주실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갑수 씨께 한번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그 답변 이후에 뭐 수록 변하게 된 신경 변화 뭐 이런 거 있으신지요? 딴 건 아니고요. 드라마상 시즌 1 때는 제 밑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정재 씨를 비롯해서 그냥 쫙 여기 다 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시즌 2가 되니까 다 떠나버리고 제 밑에는 한 명인가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기둥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다들 어디로 가버렸는데 보니까 다들 이정재 씨 더 옆으로 다 가고 그랬더라고 하여튼 각자 그래서 제가 얘기해보게 존경한다고 또 얘기해보니까 이정재 씨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지 나는 왜냐하면 시즌 1에서 내 밑에 있었잖아. 내 밑에 그래서 송이석 의원님을 모시는 거는 좀 회원으로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정말 김갑수 선배님과 연기하는 것은 배우로서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아이고 또 기분 좋아하시면서 또 됐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웃음이 피식피식 새어나오는 걸 막으실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촬영 현장에서 김갑수님이 또 최고의 장난꾸러기 아니십니까? 촬영 현장 분위기를 항상 좋게 만들어주시는 어떤 분위기 어떤 케미인지 벌써부터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김동준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갑수 선생님이랑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승진했구나 너 승진이란 게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 성이석 의원실에 있다가 이제 장태준 보좌관님 에게 실망을 하고 저는 이제 강선영 의원님실로 가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저도 비서라는 직급이란 게 생겼고 그 안에서 인턴일 때 어리버리함 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의원실에 적응을 해서 조금은 그때와 다르게 익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우리 또 한도경의 좀 더 스마트하고 지적인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소중한 많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리포트 박기임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정재 배우랑 신민아 배우의 관계가 시즌2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정재 신민아씨 두 분의 관계에 시즌2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신민아씨 두 분이 지금 눈빛으로 우리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이렇게 말씀 나누고 계시네요. 저희 관계가 계속 의심과 또 어떤 오해의 깊이가 더 해가면서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또 같이 또 국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또 협조를 해야 됐다가 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일과 사랑 양쪽이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저도 그래서 지금 편집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또 얘기를 스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제작발표의 모습만 봐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었는지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나씨 네 워낙에 감독님도 굉장히 유쾌하시고 그리고 김갑수 선배님은 장난꾸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리고 사실 대본이 조금 어렵고 무거운 대본이잖아요. 배우들 대사량도 좀 많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대본 생각하고 연기 생각하고 드라마 생각하다 보면 사실 여유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이정재 선배님 김갑수 선배님 그리고 이엘리아씨 동준씨 감독님까지 급하게 찍었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들은 갖고 있었어서 찍을 때는 시간에 쫓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여유로움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즐거움과 여유로움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두 달 한 달 전에 촬영을 마쳤는데 보좌관 생각하면 그래도 즐거웠던 기억이 나와서 현장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얘기해 주실 분 감독님 제가 사실 뭐 제 입으로 자꾸 현장 분위기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렇게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저희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다른 팀들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굳이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너무 좋다. 이 팀만 오면 너무 좋다.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다른 드라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다. 아이고 예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독님 상당히 풍수시네요. 예 아이고 네 이만큼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킹 영상 시즌1 때 메이킹 영상 보니까 감독님께서 텐션이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예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타뉴스의 한혜선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보좌관2에서는 특별히 까메오로 장성규 씨가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촬영이 어떻게 사진이 되셨는지 그 과정이나 촬영 후일담 그런 것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장성규 씨요. 아나운서 장성규 씨. 워크맨 장성규 씨가 까메오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출연을 하시는데 그에 따른 관계 변화도 조금 예고를 해주시고요. 또 출연진 께서는 대답 가능하신 분이 말씀해주시면 되겠는데 워낙에 인물의 설정값이 많이 변했잖아요. 서로 촬영하면서 헷갈렸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먼저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만식 씨가 아까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중앙지검장으로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원칙과 소신이 강한 검사고 그러면서 장태준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장태준을 잡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신과 원칙을 가진 사람이 장태준이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수단을 스스로 양심을 걸고라도 허용을 해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믿는 장태준의 신념과 부딪히는 지점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대결들이 일어나고 그 부분이 시즌2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한 강선영 의원의 보좌관으로 등장한 박효주 씨는 장태준 의원을 싫어해요. 장태준 의원 때문에 강선영 의원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장태준 의원을 끊임없이 싫어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장태준 의원실에 새로 들어온 보좌관 조봉래 씨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인물이 장태준 의원을 굉장히 이용하려고 하고 장태준 의원을 굉장히 닮아있는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으면서 장태준 의원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인물이거든요. 이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장태준 의원을 둘러싸고 외롭게 힘겹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그런 오해 속에서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고독한 남자의 싸움의 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긴장감들이 생겨나서 그 부분이 시즌2가 시즌1과 굉장히 다른 지점인 것 같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관님? 장관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까메오 부분은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하셨지? 이미 영상이 동영상사에 공개가 됐군요. 사실은 진짜 까메오는 따로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까메오가 있습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본방으로 꼭 까메오의 실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더불어 촬영 현장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는지 여쭤보셨죠? 출연진 중에 그 누구라도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촬영 현장 함께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아 네 에피소드 네 또 관계도 서로 변하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는지 아 지난번 제작 발표 때요 시즌1 때 제가 신민아 선배님을 계속 쳐다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즌2에서는 주구장창 만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또 사실 시즌1 촬영하고 시즌2 촬영 들어갈 때 시간이 조금 한 달 정도의 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선배님들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새로운 설레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간 시즌2는 시즌1보다 딱 두 배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엘리아 씨 정말 사실 에피소드를 꼭 찍기가 어려울 정도로 메신을 촬영할 때마다 이게 또 현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 너무 일단 정말 김갑 선배님 신민아 선배님 이정재 선배님 정말 정말 후배들을 많이 편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또 배려 많이 해주시고 저희 후배 연기자들이 웃으면서 연기할 수 있도록 너무 즐겁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어떤 선배님으로서 또 조언도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는 매 촬영할 때마다 각자의 좀 모습이 다른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에피소드를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결론은 정말 너무 행복한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매순간 매초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거웠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미디어에서의 김혜세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이랑 김동준 배우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은 이게 시즌째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 시청층이 있긴 해도 또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해야 되는 숙제가 어떻게 되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시청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동준 배우는 이번에 또 첫 솔로 앨범 나왔다고도 하고 드라마에 여러 가지를 하시던데 좀 이거에 활동에 대한 이야기랑 이번 시즌에서 사회초년생 티를 벗은 만큼 좀 캐릭터 변화 어떻게 그리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즌1에서는 사실은 좀 연출이 돋보였거든요 네 농담입니다 중간에 조금 무슨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기 근데 시즌2에서 제가 사실 시즌1하고 시즌2가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미묘하게 변하면서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즌2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아 배우들의 연기가 시즌1보다 이상하게 더 훌륭하다 새로 합류하신 분들도 우리 드라마에만 오면 다른 드라마보다 더 연기를 더 잘하는 것 같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 시즌2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말 그런 저마다 다른 신념과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각자의 연기력 대결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아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흡입력들과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연기들이 제가 아는 모든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불꽃 카리스마 대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점이 아마 시청자분들께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배우분들의 불꽃 튀는 연기대결 저 또한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준 씨에게도 질문 주셨어요 일단 첫 솔로 앨범 알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좌관 2는 11월 11일 월요일 밤 9시 30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겨울과 함께 보좌관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도경이라는 역할이 이제 인턴에서 8급 비사가 되면서 조금은 자기의 주장을 피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상 그러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 중에도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변화는 옷차림부터 조금은 옷차림부터 조금은 어리숙한 모습을 좀 벗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여러 노력이 있었으니까 꼭 본방 사서 해주세요 네 이제 더 이상 어리바리한 도경이는 시즌 2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된 모습도 굉장히 기대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뉴스토마토 김경 기자라고 합니다 그냥 피디님께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시즌에서 이제 최고 시청률이 5.6%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시즌 2는 또 어느 정도 시청률을 기대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다른 출연진분들도 혹시 생각해두신 시청률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 이게 제 입으로 또 이렇게 분명히 더 잘 나올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꾸 다른 분들께서 저희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시즌 2가 더 재밌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저도 기대를 하게 되면서 아 이거 분명히 시즌 1보다 시청률이 잘 나오겠다 편성이 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9시 반으로 그 전에 했던 시간대보다는 좀 빠른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안 주무시고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자꾸 다른 분들이 더 재밌다고 하시니까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를지 기대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제작발표회 내내 얘기하셨던 다른 분들의 생각이 그냥 본인의 생각 아니신가요? 그냥 핑계대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의 생각과 그만큼 다른 분들의 생각이 일치해 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시즌 2로 돌아온 우리 보좌관 팀들 혹시 출연진분들도 기대하시는 시청률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들 이정재 씨를 지금 배우분들이 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혹시 이정재 씨 기대하시는 시청률 같은 거 있으신지요? 네, 보조건 1편보다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혹시 김갑수 씨는 기대하시는 시청률 있으세요? 사실 시즌 1 시청률 내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끼리 사실은 좀 합니다 재미로 내기를 했는데 저는 물론 못 맞췄어요 제가 못 맞추긴 했는데 5.6이 나왔다고? 네 그래서 5.6이 5.6밖에 안 나왔어? 내가 그랬더니 5.6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번에도 뭐 그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화면 잠깐 보셨겠지만 시즌 1 때의 화면 예고편 화면보다는 훨씬 시즌 2의 화면이 훨씬 더 더 멋지고 더 흥미진진하게 보여서 시청률은 시즌 1보다는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동준 씨는 아까 시즌 1보다 시즌 2가 두 배는 더 재밌을 거예요 하셨는데 시청률도 그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쵸, 두 배니까 11.2%로 시작을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질문 준비되시는 동안 우리 신민아 씨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10월에 시즌 2 촬영이 완료되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촬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우리 칠현진 분들 네, 시즌 2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정재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이제 극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설정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이야기 설정 안에서 배우분들과 함께 연기했었던 때가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대본을 읽고 준비를 해나가지만 상대 오늘 찍으실 분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같게 하실까 아니면 어떤 호흡으로 하실까라는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만큼 굉장히 에너지와 어떤 그런 연기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시즌 2편에도 모셨기 때문에 같은 연기자로서 그런 게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또 기대한 것만큼 또 더 멋있는 연기를 보여주시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시즌 1 때 제가 지금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이런 대사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시즌 2 때 독과 관련된 또 다른 대사는 나오진 않는지 살짝 한번 여쭤보실까요? 근데 그 항상 이제 어떤 작품에서 이제 나왔었던 대사나 상황들이 이제 개봉이나 방영을 한 이후에 좋아해 주시는 혹은 이제 재밌어 하시는 그 상황과 대사는 따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반응도 참 저도 참 의외의 대사를 좋아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고 의외의 상황들을 이렇게 따라해 주시는 걸 봤을 때는 저도 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떤 게 딱히 기억에 남는다라기보다도 저도 좀 이번에도 또 기대가 돼요 어떤 대사나 상황들을 재밌어라 해 주실지요 네 우리 다른 출연진분들 네 특별히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자님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 2 관전 포인트 감독님 출연진분들 입으로 한 마디씩 듣고 이제 제작 발표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관전 포인트는 역시 어쩔 수 없이 장태준의 이 의롭지만 고독한 이 싸움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 저는 그 제가 자꾸 뒷모습을 찍게 되는데 태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막 슬퍼요 이게 좀 울컥울컥 하거든요 어떻게든 태준이의 싸움에서 태준이가 싸워서 이기기를 이게 저도 좀 끝을 말씀드리니까 좀 애매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재 씨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배우분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잘 맞았지만은 또 감독님과 또 작가분과 또 스태프분들과의 현장에서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결과치를 기대하지만은 현장에서 분위기가 좋았었던 작품들이 대부분 결과치도 항상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지만은 그래도 거의 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왔고 또 그런 경험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역시 이 작업에 참여하셨던 작가, 감독님 또 저희 연기자들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호흡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민아 씨 네 보좌관은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치열하게 달려가는 이야기인데 시즌2에서 더 많은 인물들이 합류하면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더 단단해지고 폭넓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즌2에서는 좀 볼거리가 더 다양하고 많은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김갑수 씨 여기까지 보니까 다 망가져가지고 항상 보좌관 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 세상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항상 이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하다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지만 보좌관 하면서 그리고 이 나이에 제가 들었으면서 아 이 세상은 꼭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좌관을 하면서 제가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반성을 좀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드라마와 현실을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권선징악의 세상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현실과 드라마를 혼동하지 마시고 보좌관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좋은 세상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보좌관 시즌 1, 2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도 소위 막말로 얘기하면 지랄맞게 연기를 한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주시면 이 드라마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와대가 보이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청와대가 꼭 보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와대 앞에 가서 찍을 수는 없고 장태준과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곳인데 청와대가 꼭 보여야 된다 야 청와대를 CG를 하면 안 되냐 요즘은 기술이 낮춰서 CG가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림은 안 된다 딱 한 군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멀리 청와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장소인지 그런데 청와대가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해피림은 야외예요 광화문이 그날따라 시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난리 치는데 거기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정말 청와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정말 원하는 왜 감독이 왜 곽감독님이 그런 그림을 원했는지 그곳을 원했는지 그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하면서 처음 제가 후시를 가서 후시를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 하면서 후시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동시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 중요한 대사를 하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가 보이는 곳에서 연기를 하고 나중에 제가 후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장면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여담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꼭 그 장면 본방으로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장면이 후시노금이구나 꼭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장면이고 청와대가 보이는 그 장면 예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혈리아님 시즌 보좌관 시즌2에서는 또 굉장히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성에서 오는 긴장감과 또 흥미가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의원으로서 또 누군가는 보좌관으로서 누군가는 비서로서 그런 다양한 어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그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드라마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저희들의 사람 저희의 모습 어떤 그 삶을 보면서 또 공감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삶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게 그런 지점을 포인트로 생각하시면서 드라마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혈리아 씨도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준 씨 관전 포인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태준의 외롭지만 고독한 싸움 그리고 연기자들의 호흡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투입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또 긴장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김갑수의 첫 후시 녹음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김동준 씨는 어떤 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즌2의 관전 포인트라면 저희 서브 타이틀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보좌관 2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두 배 더 탄탄해지고 능력치도 많이 상승을 함으로써 대본도 두 배 더 탄탄해지고 연출 감독님의 연출도 두 배 더 탄탄해지시고 역시 이제 갑수 선생님과 연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인물 인물 사이에 말씀하신 그 관계들이 더욱더 좀 치밀해지지 않았나 더욱더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 첫 등장심 보시면은 아 이런 부분이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동준씨까지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답변 소중한 답변 그리고 기자님들 소중한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신 많은 기자님들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밤 9시 30분 첫 방송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JTBC 새 월화드라마 보좌관 2 제작 발표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박지선 박지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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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